아 진짜 반갑다 어 A형 유세윤 안녕 아 내가 인사하면 너도 인사해야 될 거 아니야 안녕 성격이 여전하네 어 B형 오지현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 난 오지현이야 너희들 알겠지만 셋 중에 가장 바람둥이야 왜 웃겨? 많이 웃긴데 왜그래 웃기니까 그런거지 웃지말라고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너희들 싸우지마 너희들 나 때문에 싸우는거니 아 나 때문에 싸우는거지 세윤아 넌 좀 대범해져봐 그래 그럼 나 집에갈래 뭘 집에가 2006년 10월 25일 시덕이가 나에게 꾸지람을 주었다 야 뭐야 야 이런거 왜 해줘 버려 버려 내 가슴 왜 니 가슴이야 내 가슴에 싸워두는거야 아 싸워주는 것마! 누구지? 왜왜왜? 끊어졌어. 어떻게 내가 이럴지 알았었는데! 모르는 번호야. 그냥 봐둬!! 알았어. 여보세요. 왜 그래요? 수신자 부담이래. 진짜 너무하네. 우리 오랜만에 뭉쳤는데 영화나 보러가자. 흰 콩이라고 고릴라 괴물 나오는거 있는데 영화 예술이래. 지연아 그거 보자. 난 그런거 안봐. 아니 왜? 난 흉측한 건 안 봐 그래가지고 난 거울도 안 보는구나 이 자식아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라고 세연이한테 물어보자 세연이한테 물어보자 세연아 뭐 볼까? 왕의 여자도 재밌고 킹콩 나오는 것도 재밌고 나눠야 연대기 다 재밌다는데 뭐 볼까? 너희들 보고 싶은 거 집에 갈래? 뭐 집에 가?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영화도 못 고르는 사람이다 난 영화 고르는 코지랑 맞는 사람이야 뭐해 이 형 봐 오케이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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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라 좋았던 거야 여러분 세이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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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호호호 세이호호걸 날릴게 하길런 머하하 왜 저 miten 제 숨겨 저희도 딱 미워할 거야 쟤 누구야? A, B형이야 나 알고 있는 거 야야야야 우리 극장 가기 전에 매점 들려가지고 먹을 거나 좀 사가자. 세연아 뭐 먹고 싶어? 내가 쏜다. 나 싸웠어. 아 진짜. 나 진짜 그러지 좀 마 너. 그러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. 내가 싸웠으니까 하나씩 먹어. 먹으면 되잖아. 왜 그래. 그런데 우리 지연이가 나에게 조금 다른 삐삐루 과자를 준 것 같다. 나에게는 그냥 과자에 초콜렛만 발라져 있는 삐삐루 과자를 쥐었고 신혁이는 과자에 초콜렛에 땅콩까지 박혀있는 삐삐루 과자를 쥐었구나. 못하겠어. 넌 아무것도 못하냐. 야야. 인생이란 무엇일까? 이게 AB 아니야? 가끔 천재래. 아하. 원래대로 제대로 왔네. 무슨 말이야. 그건 그렇고 우리 오랜만에 멈췄는데 하루 종일 싸우기밖에 안 하고. 이게 무슨 베스트 프렌더야. 그래 그러지 말자.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아야지. 싸우지 마. 친하게 지내자. 나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. 물어봐. 물어봐도 돼? 물어봐도 돼 친구끼리. 대답해 줄 거야? 어. 아니 아까 전에 나 때문에 싸운 거지. 집에 갈 거야. 집에 가. 우와. 없어요. Trump. 전 dunk mister não. 국산. 그 대답 hungry ko Physics 감사합니다.